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도 2단계로 하향해 2주일 동안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의 혹독한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 국민의 협조로 일정한 방역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완화는 방역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은 국민의 협력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시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들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모든 국민께서 생활방역, 개인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추석 연휴부터는 다시 특별 방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 국난의 시기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지원에 집중하는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되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